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홈이입니다 Welcome to my Carlys 저는 일본에서 온 나홈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메뉴는 스키야키입니다 스키야키 재료는 스키야키용 소고기 실거냐 배추 두부 생기보소 대파 당근 막슬 미림 간장 혼다시 설탕 물 입니다 먼저 스키야키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먼저 알코올을 빼기 위해 먼저 끓입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당근은 먼저 설건데 당근은 팜리사이즈로 자릅니다 스키야키 배추를 자르는 백바를 자릅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스키야키 셀콜렛 다 한입사이즈 다 한입사이즈 다 한입사이즈 고기도 한입사이즈로 자릅니다 조건 사이즈 지전도 사이즈예요 2전도 사이즈예요 자 그러면 자른 재료들을 넣을건데 그 전에 일본에서는 무지를... 한 조각을 기름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살 수 없어서 그냥 기름으로 넣어볼게요 당근부터 넣을게요 먼저 고기를 넣어볼건데 여러 맛을 내기 위해 조금만 넣어요 시원해 그 다음에는 푸샷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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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배추를 넣을게요 파도 넣을게요 알겠습니다 생일도성 넣어요 칠곤약도 넣습니다 칠곤 이건 2컵으로 400ml를 넣습니다 아까 끓였던 맛술하고 미리매로 넣어요 간장 큰 스푼 4개의 설탕을 넣을게요 작은 스푼 하나, 콩다시를 넣을게요 이제 재료를 다 넣었습니다 20분 정도 끓인 후에 고기를 마지막에 넣을게요 하나씩 사이 뒤에 사이사이 먹어주세요 지금 먹는 계란을 준비해볼게요 오늘 만든 스키야키 간단하죠?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마타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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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